컴퓨터 업글 하세요, 준 시스템에서! 아, 정렬 있으면 딱 잡히는 거... 아! 아! 골프공인 줄 알고 신나 그랬는데 골프공이 움직여요, 글쎄! 골프공이 막 움직여요 들어봐요 정렬 가발! 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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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아악! 아하하하하 quick 개잘해 개잘해 아리 개잘해 아아… 너무 잘해 따악! 벗고! 아! 아아압 아ㅏㅏ 아아 헤르메스의 발걸음 헤르메스 좋아 나의 걸음걸이까지도 명품을 와아아아 대박 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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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와아 쩔었다 와아 하늘에서 다 지켜봤다 와 내 옆에 있는 염라대왕님도 감탄했다 대박 개구 오케이 아 왜 자꾸 오케거리냐고? 오케할까 생각중이에요 계속 생각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물음을 통해서 더 올바른 길로 쉴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승리로 가기 위해서 많은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필승 비법이죠 해물형 이정도면 진짜 개버스인데 버스 인정하시죠? 이게 무슨 버스에요? 장난하세요? 이거를 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 이건 헬기야 헬기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여 야 다 타 다 타 빅토르님 조종하시고 구조종사 암호무님이 어? 다 차 아 콜라 만쩜 와 곧 야 못돼 세븐 여러분 다같이 굽시다 생템도 가줄겁니다 자 일단은 세심을 빼고 세심을 빼주고 여기서 잘 보세요 범아 걸어놓고 자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좋아 앨리스가 지금 활족보행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하셔야 돼요 구르기는 지금 쓰지 말고 아트록스가 적었을 때 오케이 자 패시브가 돌기현장 잡았습니다 와라 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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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멀었구만 목수에 좋아 어 진짜 현명한 타워 컨트롤을 통해서 아트록스를 잡아내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와 댐지마 뭐야 그렇게 짧아 하지만 짧아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무리 나한테 짧아도 내 기준이지 너한테 길지 하하하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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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빡 막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표창으로 먹는 막타 꽤 꿀맛 이 맛에 제 대하는 거죠 다른 캐릭과 달라요 맛이 표창으로 막타먹으면 다른 캐릭하고 맛이 달라요 너 죽었다 여기서 표창 공격 3박 맞은 거야? 표창? 대박이네 좋아 애쉬 잘한다 오 야 나도 센가봐 쟤가 긁혔는데 피가 되게 많이 다는 거 보니까 나 지금 되게 센가부다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햄스터 아줌마한테 자랑해야지 나 엄청 세다고 요음을 유령검도 하나 사고 아! 너를 죽여야 될 이유가 생겼구나 균형은 약점일 뿐이야 다른 데로 돌려준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두 배로 돌려준다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감히 집에 가는 제이드의 코터를 건드려 좋아 나 어디야? 섬포터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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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섬포터야 뭐야! 뭐야! 야! 난 섬포터 하지도 않았는데 왜 섬포터야 야! 뭐하는 거야! 레오나 간다 레오나 가자 좋아 프로젝트 레오나 사고 한 번도 안 했어 이번 기회에 한다 가자 좋아 빠져 빠져 그렇지 자 피하고 이번에 사실 우리만 있다 여기서 잡았다 이거 잡아 그렇지 좋아 이거까지 이거까지 안되나? 여기서 이거 한번 좋아 바로 이거지 살모사 같은 그녀의 플레이 절대 적을 놓지 않는 좀만 기다려놔 딱딱 하 하 하 잘 됐어 됐어 게이득이야 좋아 집으로 가자 딜 넣어주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오면 잡도록 하죠 자 이거 차 난 죽지만 다 먹어 그렇지 빠져야 돼 아 안닿는다 오케이 게이득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가 또 2킬 먹으면서 더블킬 맞고 적팀은 베이가가 1킬 먹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친구 최고의 영화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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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템 사야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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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전멸트 타이밍이 그렇지 힐러 아 오케오케 대박 차근차근 차근차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아아악 아악 이걸 육감이 이걸 본능이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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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무리지요 여기서 퓨 더블룩 키고 삼각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하는 아아아아악 안 돼이 아 반병 아 반병 아 반병 까비 까비앗까비 오케오케 마무리 짓고 와 끝났네요 축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레오나판도 깔끔하게 승리 거둡니다 좋아 이십세에 저세상에서 날들이 떠오거든 아하 지금 시청자와 놀아야 돼서 못간다고 전해라 열두시에 저세상에서 날 대리려고 대 한글자막 by 한효정